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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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. 나 아무것도 안했어? 형, 형들 더 자세히 못 보고 있잖아여. 형님! 진영이 진짜 너무하다. 왜 꽝이야? 두 장 간신히 모았는데 두 장 뺏어 오라고 하는데요. 와 진영! 진영! 두 장 뺏겼어요. 너 줬잖아, 내가. 진영이야, 갚아. 진영이야, 갚으라고. 나 박지민 이기는 거 보고 싶다. 야, 박지민 나 꼭 이겨줘. 왜 이렇게 서? 아니, 카드 이제 없어.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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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금하다. 선생님! 지어 잡았어요. 바로 말씀해. 선생님! 지어 잡았어요. 가옥! 그래도 아까 뺏긴 거 그냥 눈 감고 하나만 주시면 안 돼. 내가 눈을 두고 있는데 되겠니? 네. 형, 붓. 불을 막 뜯어도 안 줘요? 왜 이렇게? 야, 주민아. 야, 이제 우리가 손을 잡을 땐 것 같다. 그거 져주면 안 돼요? 불 내가 져서 왜 져어. 그럼 제가 한 번 더 올게요. 어, 야. 거기 꺼, 거기 꺼. 어, 근데 아까, 제니놈이. 아, 진짜. 아, 그리abeth. 아, 근데. 한, 20시간 정도? 아, 16시간 정도. 아, également, 아, 어. 생각 안 돼서. 펜쳐서 잘 힘들거든. 아, 진짜. 캠셜. 제시얼 따로 추실거에요 예를들면 이제 뭐 박재빈하고 박재빈하고 굉장히 찾기 힘들걸래요 박재빈하고 굉장히 찾기 힘들걸래요 박재빈하고 친구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 저 뭐야 이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쁘다 그렇지 나는 어릴 때 어 해가지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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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와 살린지가 안 돼 아 무기름 아니야 아 조용히 해 뒤로 돌아보면서 하다가 하다가 야 되게 때렸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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